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번에는 프랏 앤 스크립팅 책의 한국어 버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영문 버전 제가 막 영작을 끝낸 영문 버전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책이죠. 이 책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df 전자책 버전으로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제일 위에 잉글리시 버전이라고 이렇게 크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국어에 서툰 분들 또 외국인 학생들 대학원 학생들의 요구도 있고 또 가르칠 때 교육용으로 편리할 것 같아서 이제 영어 번역을 이제 마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역시 그 책갈피를 넣어놨습니다. 제일 처음 TOC 부분 목차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파트 A, 파트 B, 파트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C는 area 1, 2로 벗가위 코퍼스 그리고 서울 코퍼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앞으로 넘어오면 파트 A 부분은 역시 챕터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챕터 15개에 챕터 1부터 2,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트 B 같은 경우는 챕터가 22개 였습니다. 그래서 챕터 1부터 챕터 22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파트 C는 area 1하고 area 2로 되어 있는데 area 1이 벗가위 코퍼스에 대한 내용 area 2가 서울 코퍼스에 대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갈피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전자책은 특성상 책갈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넣어놨습니다. 똑같이 우리말 책하고 마찬가지로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한글 우리말 버전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능하면 글자 그대로 번역을 다 했기 때문에 내용도 그대로고 책의 포맷도 똑같습니다. 단지 뭐 제가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 영어 문장에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아마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일단 영어로 해놨으니까 대학원생이나 또 우리말을 못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OC 부분에 파트 A 부분 제목만 일단 보시면은 파트 A에 Prat Basics고 파트 B는 Prat Advanced고 챕터 1에 Introducing Prat for Beginners 챕터 2부터 챕터 1이 보니까 페이지가 거의 200페이지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썼던 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Prat에 대한 소개와 또 간단한 음성학적인 그런 Prat을 이용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소개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습니다. 챕터 1이. 챕터 2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Prat Scripting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요. 파트 B로 가면 이제 실제 제가 연구와 교육에 썼던 Prat Script들을 한 몇십개 정도로 추출해서 이렇게 챕터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챕터 1에서 Listing Experiment, 챕터 2는 Reaction Time 재는 거, 챕터 3은 모음 합성하는 거, 챕터 4는 Foul Space 그리는 거, Formant.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C는 Area 1이 Buckeye Corpus, Area 2가 서울 Corpus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전자책 버전하고 또 칼라책 인쇄가 가능한 교보문고에 이제 전자책도 올라와 있고 교보문고에 POD 서비스라고 역시 칼라책으로 주문 인쇄 방식이죠. 그래서 출판사에서 미리 몇백권 몇천권을 찍어 놓는 게 아니라 이건 어차피 그렇게 팔릴 책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마 출판사에서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칼라책으로 한 권씩 인쇄 돼서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도서관에 주문을 해놨는데요. 도서관에 이제 전자책하고 칼라책으로 해놔서 대학원생들이 이제 빌려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학원 강의를 할 경우에 그렇게 하면 편리하실 거예요. 자, 파트 A, B, C 이렇게 돼 있는 책 맨 마지막 부분 목차, 또 머리말 그대로 번역을 해서 썼습니다. 예, 책은 실제 내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플랫이 뭔가 기초적인 내용, 또 설치하는 방법, 매뉴얼, 녹음하는 방법, 챕터 1에 보면은 이제 플랫의 기초적인 내용이 이렇게 19페이지부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이크로 녹음하기, 사운드 열기, 사운드 만들기, 텍스트 그리드 만들기, 에디터 윈도우가 뭔가 이런 것들, 파일 저장하기 이렇게 되고요. 파트 2부터 이제 스크립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플랫을 스크립팅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일단 우리말 버전 한국어 책부터 챕터별로 소개 동영상을 찍도록 하고 그리고 다 찍고 나면은 또 이제 영문 버전 책, 영어 책에 대한 것도 동영상으로 그땐 가능하면 영어로 찍어야겠죠. 영어로 찍어서 또 우리의 말을 모르는 외국인 대학원생들이나 연구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찍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책에 대한 소개는 요 정도로 하고요. 참 한 가지 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일을 그대로 제공을 합니다. 스크립트 파일이랑 입력 출력 파일들, 자료 파일들 제가 1기가가 넘는다고 그랬죠. 그거 요청하시면 파일도 웹하드 링크를 통해서 그대로 보내드리고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 영상 보면서 실제 파일 제가 드린 거 기반으로 실습도 해보시고 책도 참고를 하시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플랫을 배우고 또 대학원생들한테도 가르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